크레용팝 크레용팝 웨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레용팝 웨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항상 귀엽고 에너지가 넘쳐요 더 예뻐지시고 감사합니다 등에 한 분만 돌아서 볼까요 등에 주머니가 있는데 뭘까요? 두 개나 있는데 아 이거는 저희 마이크팩입니다 아 그래요? 아 여기 허리에 차지 않고 아 대단합니다 아주 실용적인 그룹입니다 네 이름도 다 새겨서 했네요 네 두 분이 쌍둥이시고 네 저희 경기방송의 정지현 아나운서하고 너무 달고 자서 아 진짜요? 오시면 있습니다 자 오늘 킴포 왔는데요 킴포 시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또 뜻깊은 자리에 저희 크레용팝이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구요 어 여러분들 오늘 또 공연 끝나면은 불꽃놀이랑 또 멀티미디어쇼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어 네 여러분들 안전 첫번째도 안전 두번째도 안전인거 아시죠? 네 항상 조심하시고 오늘 또 평화콘서트인 만큼 여기 오신 모든 분들 평화로운 반 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크레용팝 팬클럽 오셨나요? 네 어디있어요? 네 크레용팝 팬분들 다 일어나서 함성 백성!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남학생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크레용팝 자 오늘 평화콘서트 김포입니다 네 어떤 노래 한 곡 더 청해드릴까요? 네 이어서 저희 어이곡이랑요 저희 신곡 FM 불러드릴까요?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딱 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응원해주세요 크레용팝